자, 지금부터 리액트에서 리덕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리액트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리액트를 전혀 모르신다면, 그리고 클래스 방식으로 리액트를 사용하는 방법만 알고 함수 방식으로 리액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조사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리덕스라는 도구는 리액트에 종속된 도구가 아니라 그냥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덕스를 전혀 모르신다면 역시나 이 수업을 듣는 게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리덕스만을 다루고 있는 작은 수업인 저의 리덕스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수업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리덕스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왜냐? 공감을 하지 못하면 이런 도구를 왜 쓰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반부에서는 이 순수한 리액트만으로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앱 안에서 어떤 절망감이 생길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경험해 보고요. 그 절망감을 극복하는 도구로서 리덕스를 후반부에서 도입해 볼 겁니다. 저는 개발 환경을 로컬에 세팅하지 않고도 바로 리액트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환상적인 도구인 Stack Blitz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리액트를 클릭해서 리액트 개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간단한 리액트 앱을 만들 건데요. 하나하나 다 따라오시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갔다가 뒤쪽에서 리덕스와 리액트를 연동하는 부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코드도 별도로 전해 드릴 겁니다. 저는 일단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지우고 빈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컴포넌트 안에다가 또 다른 컴포넌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의 이름은 left라고 할게요. 가장 바깥쪽에 div 태그를 리턴하고요. 제목은 left1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부모 컴포넌트에 삽입하겠습니다.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컨테이너에 이 컴포넌트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이디를 줬고요. 그 다음에 저 CSS 파일을 열어서 아이디가 컨테이너인 모든 태그와 아이디가 컨테이너인 태그 밑에 있는 모든 div에 대해서 모더를 5픽셀만큼 줬고 솔리드 레드, 서로 간의 간격은 마진 값을 줘서 한 10픽셀만큼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f.js로 와서 가장 위에 있는 여기에다가 h1, h1, top이라고, roo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구조의 컴포넌트를 아래에 몇 개 더 만들게요. left1을 카피해서 left2를 만들었고요. left2를 left1에 삽입했습니다. left2를 카피해서 left3를 또 만들고 left2에 삽입했어요. 이것이 완성된 코드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root 컴포넌트 있잖아요. 이 컴포넌트에 제가 스테이트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값이 1인 numberState를 정의했어요. 자, 이 numberState의 이 값을 제 밑에 있는 left3에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left1에게 값을 줘야겠죠. number는 number다. 그럼 left1은 props를 통해서 number를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얘가 받은 값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props, number. 지금 숫자 1이 표시가 됐죠. 그리고 number2에게도 전달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해볼게요. number2에도 props의 값을 표시해 주고요. number3로 number props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left3도 그 값을 전달받아서 표시해야 되겠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최상위에 있는 이 number라는 스테이트를 저 말단에 있는 number3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만약에 root와 left3가 하나, 둘, 셋, 넷 개만큼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작업이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 left 컴포넌트 오른쪽에다가 제가 라이트 컴포넌트를 한번 갖다 놔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컴포넌트를 정의했고 이 컴포넌트를 밑에다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left, right를 시각적으로 나란히 배치하기 위해서 CSS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두 컴포넌트를 그리드라는 id에 div 태그로 묶었고요. 그리드 id 태그를 디스플레이 속성을 그리드로 줘서 지정을 했고 그리고 왼쪽은 1만큼 오른쪽도 1만큼 해서 나란히 부피를 갖도록 처리했습니다. 라이트 컴포넌트 아래에도 자식 컴포넌트들 만들어 볼게요. 라이트1을 카피해서 라이트2를 만들었고 라이트2를 카피해서 라이트3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div 태그가 좀 복잡해져서 약간 코드 변형을 했는데 우리 수업은 CSS 수업은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루트에도 이 숫자가 넘버가 표시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표시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라이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 버튼을 만들고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값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버튼 태그를 만들었고요. 더하기라는 표시를 했고요.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코딩을 해야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값이 바뀌나요? 일단 여기 있는 버튼에 이벤트를 걸어야겠죠. 그리고 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저기 있는 저 함수가 실행이 될 것이고 props로 전달된 어떤 props를 호출하면 되겠죠. 저는 on increase 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자, 이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rights 컴포넌트가 어떤 props이 있어야 돼요? on increase 라고 하는 props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그 컴포넌트로 전달된 props를 또 호출할 겁니다. 연세적으로 그리고 그게 반복이에요. 자, 그럼 on increase가 호출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것이고 얘가 실행되면 또 여기 있는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최상위에서 여기 위치하고 있는 여기에도 on increase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set number를 해서 기존의 number 더하기 1 이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할 때마다 넘어서, 넘어서, 넘어서 값이 바뀌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와서 얘가 바뀐다. 그럼 root와 이 버튼 사이의 컴포넌트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아니라 1억 개다. root와 left 사이의 컴포넌트가 또 1억 개다. 그러면 얘가 단지 얘를 바꾸고 싶은데 우리는 몇 개의 컴포넌트가 서로 부모, 자식 관계로 끝없이 이어져야 되나요? 2억 개. 절망적이겠죠. 비유하자면 probe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꿈꿔요? 아, 얘와 이 말단에 있는 스테이트와 그 스테이트를 바꾸는 이벤트를 무선으로 연결하고 싶다.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와이파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꿈을 꾸겠죠. 자, 그 꿈을 실현해주는 환상적인 도구가 바로 리덕스입니다. 도대체 리덕스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오늘 리덕스를 한번 도입해 볼 건데요. 자, 우선 기존의 예제에서 제가 포크 버튼을 눌러서 복제를 했습니다. 새로운 주소로 들어오시면 리덕스를 적용한 완성권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코디에서 props로 처리한 부분을 도려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rops로 구현된 부분들을 다 제거했고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주소를 통해서 이 상태의 코드로 여러분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react-redux라고 하는 도구를 지금부터 이용해서 react-redux를 한번 붙여 보자고요. 그럼 리덕스는 독립적인 도구입니다. 그 독립적인 리덕스와 또 하나의 독립적인 도구인 react를 서로 연결하는 도구가 바로 react-redux라는 도구고요. 이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get-started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npm install react-redux yan-add-react-redux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stack-blich에서는 여기 밑에 보시면 dependencies가 있습니다. 저기에다가 리덕스를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설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리덕스를 클릭하면 리덕스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react-redux를 해서 react-redux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칼 컴퓨터에서 설치하실 때는 npm install-redux를 깔고요. react-redux도 같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스토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import-create-store-from-redux 그렇게 만들어진 스토어는 수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상수로 선언했고요. create-store를 통해서 스토어를 생성합니다. 스토어를 생성할 때 반드시 주입해 줘야 될 것이 뭐예요? reducer예요. reducer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스토어 안에 있는 스테이트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reducer죠. 그렇기 때문에 reducer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죠. 첫 번째는 current state 현재의 state 값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action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요청을 받는 action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값을 return해 주면 그 return한 값이 새로운 state의 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이 리덕스는 각각의 스테이트의 변화를 불변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이 뭐냐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드는데 과거의 스테이트를 복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과거의 객체가 현재 객체가 복제돼서 복제본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복제본을 수정하면 불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변화시킨 스테이트를 return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current state의 값이 undefined라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스테이트가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스테이트 값을 리턴하는 걸 통해서 설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기본 스테이트 값이 1이다. number라는 스테이트의 값이 기본적으로 1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root에 있는 이 데이터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지워버리죠. root는 상관없게 된 거죠. react-redux에 4인박이 있습니다. 4인박. 좀 많죠? import 자, 첫 번째 프로바이더 이거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그리고 use-selector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스테이트 값을 쓰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use-dispatch 이것은 스테이트 값을 변경시킬 때 쓰는 거죠. 그리고 connect-tra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다 react-redux가 제공하는 기능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어려운 connect-tra는 쓰지 않을 거예요. connect-tra는 옛날부터 있었던 아주 좋은 친구인데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재사용성을 할 때 꼭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onnect-tra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여기 있는 이 3인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친해져야 되는 애는 이 provider라는 애입니다. 여러분이 저기 있는 저 스테이트를 어떤 컴포넌트들에게 제공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가장 바깥쪽의 울타리를 정의하는 것이 저 provider예요. 저는 이 안에 있는 얘네들만 딱 필요하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provider로 감싸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나냐. 프로바이더의 프롭 중에 스토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정의해 줘야 되거든요. 스토어는 뭐냐. 여기 있는 이 스토어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없어졌죠. 이제부터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들은 저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할 것은 여기 있는 이 넘버의 값을 이 레프트 3에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유즈 셀렉터입니다. 레프트 3를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우리는 지금 넘버 값을 무선으로 연결하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 유즈 셀렉터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즈 셀렉터는 함수를 임자로 받아요. 제가 F라고 하고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함수는 스테이트 값을 입력 값으로 받고요. 여러분이 저 스테이트 값 중에 어떤 값을 사용할 것인지를 여기다가 지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넘버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버를 쓰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함수를 이렇게 공급해주면 되는데 저걸 우리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어로우 펑션으로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넘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저장하면 1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여기 전역적으로 전역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넘버 스테이트와 여기 있는 이 말단에 있는 저 컴포넌트의 넘버를 무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뭐 하세요? 박수!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값이 바뀌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버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는 라이트 3인데요. 저기는 온클릭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스패치를 찾아내야 되는데 가져와야 되는데요. 자 디스패치는 유즈 디스패치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가져온 디스패치에 타입은 인크리즈 플러스라고 할까요? 자 플러스라고 하는 액션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호출되냐? 리듀서가 호출되는데 리듀서가 호출됐을 때 만약에 액션의 타입이 플러스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뉴 스테이트의 넘버 는 넘버를 1 이렇게 증가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1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그 값이 리턴되면서 새로운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얘를 클릭하면 스테이트가 바뀌고 스테이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레프트 3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덕스를 사용했을 때의 환상적인 효과 중에 하나고 그것을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리액트 리덕스 인 것이죠. 자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이 여기다가 콘솔로그 3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 값을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3이라고만 표시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스테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넘버만 값이 바뀐다. 그 페어런트들은 다시 렌더링 되지 않기 때문에 퍼포먼스에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리액트 리덕스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나요? 리덕스를 통해서 리액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셨나요? 앞으로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면 지식지도 서말로 오시면 언젠가 후속 수업도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실 때 찾아오세요. 여기까지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축하의 의미로 자기 자신한테 좋은 선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축하합니다.